방에 영상을 직접 찍지 못하고요 세입자분이 지금 살고 있고 3월 30일까지 거의 3월 말이죠 3월 30일까지 살다가 나가신다고 합니다 월세도 되고 전세도 되는데 전세로 메리트가 더 크기 때문에 대출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요 요 지금 영상은 해당 지금 나온 방의 구조와 크기가 거의 똑같다고 하고요 요거는 예전에 반지압방이에요 그러니까 도배상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상층 요정도 크기가 나온다고 보면 되요 반지 아니고 지상층으로 8천에 관리비 8만원 이거나 아니면 1억에 관리비 6만원 어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중소기업 대출을 받으실 분들도 뭐 1억에 관리비 6만원이나 8천에 관리비 뭐 8만원이나 2천만원 차이에 이자 만원 2만원 이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 대출이 아닌 그 외에 대출은 이유로 더 세기 때문에 8천에 8만원에 좀 더 메리트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 별도 구요 음 실립역하고 신대방역 사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네이버 로나 다음으로 지도로 보면 남부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근처라서 실립역도 10분 신대방역도 10분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입잡은 짐도 있고 해서 예전에 1년전에 찍어놨던 반지압방인데 구조나 크기가 똑같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치수까지는 어 제가 자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자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근데 평소는 딱 봐도 한 4평정도 돼 보입니다 4평 조금 더 돼 보이구요 월세로는 500에 40으로도 괜찮구요 근데 전세로 대출 가능한 어 8천 내 관리 8만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대출되는게 많이 없으니까요 이제 예수 정밖인가 클라우드